윤창중이. 윤창중이야 김창중이. 윤창중이요 성이 저기. 어머니들은 성이 늘. 쟤 뭐야. 아니 쟤는 XX에 썼는데. 아 좀 멀고 하고. 헌트하고 그런 거는 재밌는데. 야구 재미없어요. 쟤는 재미없는데 야구. 아 어디 가시네요 이렇게. 야. 아니 왜 나 좀. 멋지 좀 줘봐요. 진짜 다 하셔. 멋지 좀 줘봐요. 멋지 좀 줘봐요. 멋지 좀 줘봐요. 나는 저게 재미가 없고. 드라마를 좀 봐야 되겠어. 아니 이거 스포츠에서만 보고 보시죠. 아니야. 응? 응. 삐이 나오잖아. 재미있어. 아니 이 사람이 제일 이뻐. 난 이름도 모르겠다. 난 얼굴만 보고 아는데. 처음 봤는데 쟤는. 늘 나온. 어쩌면 남은 쟤 나오는 프로그램은 내가 열심히 봐. 재미있어. 둘 사이는 뭐해? 응? 둘 사이는 뭐해? 애인? 아직은 애인 사이는 아니야. 나 남자가 좋아하는 사이구나. 애가 좋아하는 여자는 따로 있어. 부잣집 딸이야. 보면 알아 이제 있어. 얘 지금 나가는 애 있지? 걔 하고. 걔 오빠 하고 있어. 아까 아버지는 맞는데. 그 남자 있지 하나. 걔 하고. 쟤 하고. 또 막내 아들이 하면서 셋인데. 오 thankfully. 어떻게 알아? 내일 일기예보를 좀 봐야 되니까. 뉴스를 조금 볼게요. 뭐래? 뉴스 끝났잖아요. 끊었지. 얘는 맨날 왕이 ST変. 12시 뉴스 봐. excess타이 보는거 볼게. 잠깐만 있어 와요. 이거 좀 잠깐만 보고. 이런 거 안 봐요? 안 봐라. 이거 얘기해서 있잖아요. 아니 안 돼. 말 안 돼. 이거 뭐 재밌어 이게 나 안 봐. 보는 건 SBS에서 오는 거 다 봐. 최강일화 제 2장. 장모 박해 강화도 딱밥 사건. 어때요? 배불러요? 배불러지 그럼. 오늘 저녁은 드시지 마세요. 안 먹지 그건 내가 뭐. 드시지 마시고 아유 잠깐만요. 나가서 저기 뭐야 심심하니까. 오늘은 뭐 설거지는 할 일이 없고 여기 방 뒷정리라도 하는 게임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. 옆집 가서 좀 빌려올게요. 희망 써도 되는 거. 어디가 딱 꼽히면 탁 튀어나와요. 이렇게 장모님이 하나 꼽고 내가 하나 꼽고 이렇게 차라리 꼽는 거예요. 꼽아서 톡 튀어나오면 지는 거예요. 아우 참나 깨졌네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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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. 네 개. 20만 원에 상응하는 와이샤스와 블라우스를 하나씩. 네 벌칙이 다 있어요. 꿀만 한 대 맞기 별칙을 하는orian. 이 벌칙을 하게. 자네가 별 게 다 있네. 요딥 꽂으라고. 이제 꼽고 싶은데 꼽으세요. 푹혈야라 그냥. 하 ridown crossfires. 안 나오네 안 나와 봐라고 그 끝내 안 나올 테니 새가 안 나와요 누르지 마세요 머리 아무니까 이거 그 어쩌라고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게 해요 일로 오세요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게 해요 일로 오세요 꿀밤 한 대 맞게 새끼 저러기 봐 이리 봐 그럼 약물 때려도 먹은 없어 꿀밤은 때리지 않고 꿀밤은 드릴게요 먹여 드릴게요 먹여 드릴게요 약물 때려봐라 꿀밤을 꿀밤을 요거에 살짝 때려줄게 살짝 일로 오세요 아이 들고 있어야지 가ining один 제대로 때렸네 아 그럼 되게 아프네 에이 별 게임이 다 있네